오늘의 엔딩 씬 카메라 쭉 보더니 굉장히 어색해지는 표정이 바로 나옵시다 어 뭐야 안여주의 비하인드 오늘은 대망의 엔딩 씬입니다 약간 이식부자 긴 에피소드의 끝에 끝 엔딩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새 매번 꼬질해져요 빛을 좀 해야 좀 예뻐보이죠 꾀질질해야 좀 예뻐보이죠 예뻐보이지 않나요? 네 오늘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뭐야 그 얼굴 표정 리액션은 애써 잊겠는데 실 좀 해야 예뻐보이셨 실 좀 해야 예뻐보이셨 제가 도전을 한 번 더 많이 가르쳐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제 아들입니다. 아들입니다. 제 아들입니다. 제 아들입니다. 이 패딩을 작년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 이 패딩을 입고 다시 처음에 남아있는 불쌍한 아들 여성입니다. 제 아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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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들입니다.